여러분 제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사실 두려울 게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오직 저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 저를 속이고 양다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결국 떠나간 이유는 뭘까 이 같은 여러분 삶이라고 다른가요?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승리를 차지한 셋째는 멘탈을 고칠 셋이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습니다 뭐 뭐랑 붙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곽정은이야